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와인 두셨어요? 아니요 스케줄 끝나고 집에 왔어요 나 어떤 이미지길래 키자마자 와인 먹었어요가 나오는 거야? 저는 스케줄 끝나고 지금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꽉 까졌나? 뭐하고 있어요? 지금 집에 와서 아띠 밥 주고 그리고 오랜만에 나의 부를 켰어 그리고 오늘 이 머리에 오늘 안 해왔던 머리를 해가지고 머리에 대한 얘기가 많길래 한번 켜봤어 파마 아니고 고데기예요 언니 집에 우리 집에 꿀이 없는데 데려가도 될 거야? 아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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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띠야? 아띠? 아띠 어딘지 모르겠어 아띠야? 아띠? 내 방에 있나? 아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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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갔어? 아띠야? 고양이는 한 번 숨으면 찾기가 힘들어 근데 보면 안 숨어있고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 아 저기 들어갔나 보다 아띠 여기 있지? 어 아니네 안녕 지훈씨 생일 축하해요 아 저기 있다 아띠 아띠 이리 와 아띠 아띠 아띠야 아띠 아띠야 이리 와 아띠 엄마 엄마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오구 우리 아띠 왔어요 아띠 왔어요 아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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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 엄마한테 올 거예요 아띠 멀리 갔다 더 이상 나도 힘들다 꼬리밀탕 쩔어 아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오늘 얼굴이 좀 빨갛네 꼬리로 터키 아이스크림 하느래 아니네 강아지네 저 술 안 먹었고요 왜 자꾸 왜 자꾸 술 먹었니 저 술 먹고 라이브 한 번 켰어요 그때 28일인가 여전에는 언니를 좋아하는 마음 100%였는데 지금은 10%예요 보고 싶어 나 약간 열나나? 얼굴이 왜 빨갛지? 미안하? 얼굴이 왜 빨갛지? 지금 스케줄 끝나고 왔고요 지금 힘들고요 지금 다이어트 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안 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내가 많이 빠졌지 보고 싶어요 나도 I miss you too I miss you too I miss you too I miss you too 정보 맨날 옷 정보 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거요 언니 오늘도 렌즈는 오렌지 스칸디 올리브인가? 어 맞아요 오늘은 올리브예요 올리브 바지요? 바지도 레이지인데 네 네 네 네 해피 뉴 월 수유 땡큐 유투브 해피 뉴 월 현승아 오랜만이다 너 요즘 아주 바빠 보이더라? 저 안 심심하고요 간만에 좀 켜봤어 살 뺀 거 자랑하려고 라브라브라브보라언니 아 골프 오늘 맞아 오늘 저 오늘 골프 유튜브 올라왔어요 여러분 많이많이 봐주세요 저 오늘 160 180야드 했다고요 겨울이라 스노우보드로 전향했다 연기자로 전향한다는 기사를 내가 본 것 같은데 앗 앗 니 털 여러분들 다 저한테 왜 살 뺐냐고 하시는데 앨범을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하하하 하하하 이거야? 근데 막 억지로 지금 빼는 것보다 앨범을 만들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빠집니다 골프 시작하신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골프 시작했죠 일단 일단 앨범 힌트를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미니 그니까 막 싱글일 수도 있고 미니일 수도 있고 정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한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두건 말 못해줘 말 못해 아 식단 힌트? 식단 힌트가 뭐야? 식단 힌트가 뭐야? 댄스일까요? 발라드일까요? 일단 식단 공유해달라고 제가 요즘에 잘 못 챙겨 먹고 있어요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앨범 나오기 전에 더 빠른 시일 내에 곡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아까 인스타에 뜬 것 같던데 기대해주세요 노래 좋아요 깨우지마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어 아예 2월 10일 허가오빠랑 나온다고 나왔어? 기사가? 나왔냐구 나왔냐구 아 인스타랑 트위터에 떴어요? 아 진짜? 언니 최근에 아는양님 출연한 편을 너무 즐겁게 봤어요 언니가 커버한 곡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0일날 허가오빠랑 노래 나오는데 그 노래도 엄청 좋아요 왜 자꾸 나한테 다들 한잔했냐 나 지금 일 끝나고 왔고 제 집은 지금 집을 보여 드려요 지금 뭐 없어요 지금 물 물 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나 지금 일 끝나고 와 와가지고 피곤한 오목물 이끌고 어머 코가 까졌네 화장이 켰는데 갑자기 다 술먹었네 내 이미지가 그래? 오늘 이쁘단 얘기가 많네 역시 살을 빼야되나봐 살을 빼야되나봐 역시 살을 빼야지 답인가봐요 뭔가 평소보다 예쁘다는 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언니 파마했어요 저 파마 아니고 이거 웨이브에요 웨이브 웨이브 했어요 ctk 쉭크 숙업 마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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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저요?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? 딱히 없는 것 같아 딱 뭔가 머리 스타일이 딱 뭐가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다이어트 팁 다이어트 팁이라 저 요즘에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 볼이 많이 빨갛구나 볼 터치인데 오늘은 어쨌든 그냥 머리를 오랜만에 좀 안 해봤던 머리를 해서 인스타 라방을 켜봤던 거였는데 You look amazing Thank you You're still play soccer? Yep 안녕 어 맞아 나 뿌염했어 뿌염했어요 뿌염 머리 반응이 좋네 자주 해야겠다 아 근데 더 하고 싶은데 나 피곤해 오늘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피곤해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건강합시다 맞아요 우리 건강합시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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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월 빠이